21세기 소년소녀의 포문을 열어줄 시온고대 인천외고 한 명이 코로나를 걸려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일어났을 때 누가 내 얼굴에 캡쳐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화상 캡만 보면서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억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고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오늘의 MVP는 오늘의 MVP는